다행히 영찬 뭐하냐? 땡! 작품사님 안녕하세요 카메라 어디 있죠? 다가오지 뭐할까? 상빈이 형이 요즘 볼링에 빠졌잖아 아 좋지 나 마지막으로 쳤으니까 34였는데 오케이 좋지 상빈이 형 볼링 좀 치잖아요 나? 아니야 근데 난 카메라 앞에서 항상 못 쳤어 형 형 근데 카메라 없어도 근데 카메라 없어도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형 보다 거기 가면 진짜 난리 나요 진짜 그 정도로만 있어? 너한테 진 사람이면 안 돼? 나야 나야 안 돼 볼링장에서 진 사람이 사는 거면 나야 안 돼 그 다음에 와 나의 매력은? 이거를 마셔서 상대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지앤아 왓? 콤플어스 그냥 봉지 채 먹네 귀여워 저 지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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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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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된 것 같은데? 지금은 공연이 끝나고 간단하게 써우리 사실 침대이라서 제가 옷을 다 입고 막 그런 스타일이라서 답답합니다 지금 답답하지마 어쩌겠습니까 원래는 이런 자세로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데서 정말 안 좋습니다 대끼 브이로그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구도이긴 한 것 같아서 거울로 만족을 합니다 가야겠어 대끼는 잔다 대끼는 이제 잘 잘 다행히 그래도 아무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죠? 뭐야 겁나 잘생겼어요? 아니에요 그런 말 금지예요 저에게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 꽁꽁 싸매기 맞아요 음 아무거나 너무 생각하면 ilan은 그렇게 죠 그렇게 잘생기고 흠 그릇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왜 말이 안 들잖아 뭐가 안 돼? 식기지긴 맛있다네? 식기지 약간 단짠? 단짠 느낌? 저번에 못 듣던 허그 해야 되겠죠? 비각!